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규모가 적은 사람, 빈문층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선발적 지급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수년 전부터 주창하고 실제로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고 있죠.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이날 보편 복지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등장, 기계 같은 것들이 워낙에 발전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소비라도 해주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기본소득이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원지사는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도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기본소득을 두고 욕구와 욕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원지사는 인간은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는데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게 맞지만 상대적으로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죽어져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얘기를 정리해보면 기본소득에 쓰일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측의 대표적인 논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송파 세모녀 사건의 원인을 원지사가 살짝 왜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옛날 토론회에서 원지사는 이 송파 세모녀 사건을 세 차례나 언급하면서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예산을 선별적 복지 확대에 투입하자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그 선별 복지 폐단 사례로 인용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반대로 선별 복지를 강조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키워드 뉴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먹고 잘 쉬고 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매주 조수진 기자님이 나오시는 거죠? 네, 매주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얼굴로 제가 봤습니다. 좋아하는 얼굴로. 푹 쉬시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해오셨을 텐데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공부해봐서 아는데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는 아마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꽤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유행어였죠.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지난 목요일 밤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MBC 백분토론회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오늘 그때 방송 토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뿐만 아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죠. 제레미 리프킹 교수도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기본소득을 아마 주제로 토론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리프킹 교수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미래산업과 노동기장 구조 변화같이 몇 가지 개념과 전망 등을 간략히 설명하는 정도로만 출연을 했고요. 사실상 기본소득을 두고 여권과 야권에서 각각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쌍방이 벌인 토론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양쪽 다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고 두 분 다 법조인 출신 그리고 또 SNS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두 분인데 이날 토론에 대한 관심이 제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두 지사가 또 언변이 좋기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역시 두 지사 간의 공방이 어떻게 펼쳐질까 좀 궁금해서 본방사수를 했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토론의 큰 주제는 복지정책을 선별적인 지급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였는데요. 사실 이게 정답이 없고 항상 논쟁이 됐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편이 옳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날 토론에서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나와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짚어보면서 그리고 요즘 또 관심이 많은 이슈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팩트체크도 오늘 하는군요. 저도 사실 그 방송을 봤는데 제레미 리프킹 교수가 저는 오늘 한쪽 편을 들 건가 하면서 유심하게 봤거든요. 들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자, 뭐 이제 화제가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네, 그 기본소득을 이해하려면 우선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지급하느냐인데 선별이란 건 이제 말 그대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규모가 적은 사람, 그 빈곤층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선별적 지급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4월에 정부가 1차로 기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한 가구당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그 가구원 수에 따라서 똑같이 지급을 했거든요. 이게 보편적 지급 방식이죠. 부자부터 서민까지 가리지 않고 똑같이 다 지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그러면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산정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성 화폐를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나라에서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소득 도입을 수년 전부터 주창하고 실제로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고 있죠.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이날 보편 복지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우리가 흔히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어려운 계층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급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왔었죠. 그런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에게도 매번 나오는 얘기가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어떤 거죠? 이날 이재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논리로서 공유자산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눠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 공기는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하면서 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과 공장들은 따로 비용을 내지 않고 공기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또 탄소를 배출하고 있죠. 여러 가지 배기가스도 배출하고 이걸 이용해서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오염된 대기환경을 받아들이고 피해를 입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비용처럼 오염된 대기오염을 인한 비용을 개개인이 부담하고 있기까지 한대요. 이런 탄소배출은 또 지구공단화를 가속화하기도 하고요. 기후위기라고 부르죠. 이에 대한 피해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 개개인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유자산에서 벌어지는 수익을 공동으로 나눠야 한다는 논리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서 지금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일환이고요. 이 밖에 로봇세나 데이터세도 인하에 언급했습니다. 공유자산,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날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의 성격을 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복지성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인 성격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이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날 화상으로 토론회에 참여했던 리프킹 교수도 이미 25년 전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망했는데요.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그 대가인 임금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 말은 소비자인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소득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사가 좀 안 되는 기업과 공장은 문을 닫게 되거나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좀 잃게 되고 그래서 이 지사가 얘기했던 게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소비력, 그러니까 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하자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성격이 포함됐다는 거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등장, 기계 같은 것들이 워낙에 발전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소비라도 해주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기본소득이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원지사, 이재명 지사의 그런 반응이 끝나고 원지사가 본격적으로 발언의 타임이 오니까 원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원지사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저도 일찍부터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잘 알고 있다. 전문가와도 포럼을 유지했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검토를 했다면서 문을 뗐는데요. 아마 앞에서 이재명 지사가 쭉 얘기했던 그런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실제로 관련 정책을 펼치셨던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어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포럼 같은 것도 한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이날 이어진 토론에서는 원지사는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도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기본소득을 두고 욕구와 욕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원지사는 인간은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는데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게 맞지만 상대적으로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주어져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원하는 동기로 생활한 것 같고 반면에 욕망은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돈을 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기술을 더 연마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욕망을 정부 예산으로 채워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네. 그런데 욕구와 욕망의 개념이 맞느냐를 떠나서 원지사는 마치 기본소득이 사람들이 매우 높은 질의 삶을 누릴 만큼의 많은 수준으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수준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연간 50만 원이고요. 기본소득을 도입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매달 78만 원에 이르는 소득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연간 50만 원입니까? 월 50만 원이 아니고? 네. 처음에 최종적으로는 월 50만 원이긴 한데 처음에 도입할 때는 연간 50만 원에서 시작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지사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금액 수준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이 부분을 좀 무시했거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아마 좀 잘 알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 지사는 보편 복지를 확대하면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도덕적 해의 문제를 아마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수준을 정확하게 좀 알지 못하진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방송 중반부터는 또 기본소득 금액이 너무 적어서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날 이재명 지사가 최종 목표가 20년 정도 후에 현재 가치로 월 50만 원인데 그렇게 하면 예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가 30만 원이 없어서 자살했다는 얘기는 사라질 수 있는 사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 지사가 일을 받아치면서 기존 복지가 너무 부족하다. 송파 세모녀 같은 어려운 가구의 실질적인 위기를 구제해주고 소득 보장을 해주는 게 낫다라고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그게 기본소득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러면 일단 얘기를 정리해보면 기본소득에 쓰일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측의 대표적인 논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송파 세모녀 사건의 원인을 지금 온 지사가 살짝 왜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은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 한 지하세방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이때 생계를 꾸리던 어머니가 일을 하다 다쳐서 술이 완전히 끊겼고 그 딸 역시 30대였는데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머니는 2, 3년 전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으려고 신처까지 했는데 그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서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줬거든요. 당시 행정에서는 어머니의 부양 의무자인 딸이 일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수급자에서 제외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네. 그래서 진짜 지원이 필요했던 이 가구들에게 지원이 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 방송에서 언급되는 걸 들었는데 당시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게 됐던 그런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문을 두드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해서 보장하는 선별복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선별복지 방식은 행정이 지원 대상을 거려내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극은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주요한 논거가 됩니다. 그래서 송파 세모녀 비극의 원인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이 자신의 관한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그 선별 과정 때문에 문의가 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절차도 사실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으로도 이어지는 계기가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런 방침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나 사회, 여론이나 모두가 송파 세모녀가 선별복지가 야기한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다 보고 있는 건데 원지사는 이날 방송에서 마치 단순히 예산만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로 생각을 한 듯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지사는 이 송파 세모녀 사건을 세 차례나 언급하면서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예산을 선별적 복지 확대에 투입하자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그 선별복지 폐단 사례로 인용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반대로 선별 복지를 강조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원희룡 지사는 선별적 복지의 대상 자체를 많이 넓혀주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면 그게 해결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던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늘 구조상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반대쪽의 얘기도 하고 그날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했던 것은 이재명 지사가 먼저 언급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보편적 복지 방식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선별적 복지 방식의 부작용이 그 복지 사각지대 그러니까 송파 세모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를 든 거고요. 원 지사는 정확히 반대 입장을 주장하면서 이 사례를 계속 언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6년이 지난 사건이라서 정확히 기억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복지를 단순히 예산만 늘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주 도지사라면 또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복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그냥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이해가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상관 내 입장을 뒷받침한 사례로 서로가 언급을 했는데 어느 한쪽은 이해가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기본소득에 앞서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좀 의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정부가 발표를 하기로 했었죠. 4차 추경 예산안에 담길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방식을 놓고 선별로 지급하느냐 아니면 1차 때처럼 보편적으로 지급하느냐를 토론하면서 두 지사는 각자 경기와 제주 지역의 재난지원금을 설명을 했거든요. 음... 제주도의 경우엔 1차 때는 선별적으로 했고 2차 때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제주의형 1차 지급 대상은 중인소득 100% 이하각으로 한정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달부터 지급하고 있는 2차 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입니다. 지난 6월에 원 지사는 그 법에도 없는 도지사 특별 명령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발표했던 내용이었죠. 선별 지급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쭉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을 보편 지급 방식으로 180도 바꿨다라는 것이 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닌 것들이 많았고 혹은 좀 고쾌했거나 정치적 목적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MBC 방송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